라면 맛좋은 라면은 어디다 끓여 구동칸에 끓여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구르륵잡잡 구르륵잡잡 맛좋은 라면 라면이사 광고하나? 여보 여기 고무줄이 다 어디갔어? 만두의 친구같이 빵이 드신 라면의 친구 이건 무슨 CM송 아니야? 그래도 라면은 맛좋은 라면은 구멍 뚫린 후공간에 끓여야 제맛 요즘 바빠서 일요일도 없다니깐 내 신발 어디갔어 근데? 하루하루 기축가루 행령에 하나 나올 권리같은 질여러분 언제까지 저 소음을 듣고 계신참이요? 땡합시다 합시다 잘한다 학교